여기 자신을 떠난 아내를 만나러 가려는 이 남자의 이름은 오토입니다. 오토는 자리가 있다고 틈만 나면 이곳에 와 주차를 하려는 인간들을 참을 수가 없었죠. 다행히 얌체 주차족이 아닌 새로운 이웃이었지만 형편없는 주차실력을 가진 그들 아이들이 탄 차를 천천히 안전하게 주차시킨 뒤 다시 아내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오랜만에 정성이 들어간 따뜻한 음식을 먹은 뒤 다시 아내를 만나려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오토 오토는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립니다. 그녀 앞에 앉아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몇십 년째 늘 해오는 이 아침 순찰을 마치고 아내가 무척 좋아하는 동물인 고양이를 보자 못 견디게 그녀가 그리운 오토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옆집 친구 루벤의 집을 찾아옵니다. 친구 루벤이 놓지 않으려한 이 호스로 다시 아내를 만나러 가려하는 오토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손을 잡고 먼저 키스를 해왔던 그녀 그렇게 또다시 아내에게 가는 길을 방해받게 되죠 그리운 아내를 오늘은 꼭 만나야 하는 오토 그 voiture 아내를 위해서 누가 도와줘요! 이 show? 이 show? 이 show? 이 show? 우리 뮤직비디오에 가고 싶었죠? 아니요. 내 손을 가져올게요. 내 손을 가져올게요! 지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뜻밖의 영웅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오토에게 맘씨 좋은 이웃 청년 지미가 찾아오고 추위에 떨던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간 뒤 자신에게 알러지가 있다는 걸 발견한 지미 애교가 많은 녀석 탓에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띈 오토 사이드도 채우지 않고 내리는 그녀의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오토 그렇게 오토는 남편도 포기한 그녀의 운전 실력을 포기합니다. 불어, 브레이. And a car! Don't shout at me! I am not shouting at you! Don't hit the car! Break, break! Oh my god, I almost hit the car. It's like this. You have given birth to two children. Sooner it'll be three. You learned a new language and you are holding that family together. The world is full of complete idiots who have managed to figure it out and you are not a complete idiot. So, shift, drive… 자신감으로 든 그녀의 운전에 만족하는 오토 이 날은 먼저할 수 있습니다 每 tang을 쉬고 1시 발전시그한 나라의 수위가 있는 상황 지지원한 지지원하여 전부터는 언젠지사 그다음에도 avaient 지지지 못한 거 그들이 결국tern은 그들과 난이 그들과 나는 그들의 difference 남성 시장 남성 시장 형님은 이 하체았을 놓고 아쉽게 전화하는 것 니빛아 maybe we could start fresh 새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저 아이스크림 Toyota electric GT Convertible 오랜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녀를 추억할 수 있게 해준 마리솔과 그녀의 아이들을 하룻밤 돌봐주는 오토 이 부분은? 달콤한 파인트는? 아나? 당신은cular Preis 밖에서 경고무를 좋아하지? 수빈에 대략을 정상적으로 자신과는 영다른 차 취향을 가진 또 한 명의 요즘 애들이 나타납니다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노를 애써 무시하고 마리솔과 함께 아침 순찰을 도는 오토 그리고 또한 아이차에 Theory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지요 드디어 이동을 옮길 수 있을지요 DER건 내가 목소리가 된다고요 으렴이 나를 죽였버리고요 엄마는 이따까지 살려버리고요 끊지마시게 하려고! OK? 하지마는!" 그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아무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 애써 있으려한 아픈 기억들이 물리듯이 밀려들노토 이제 그녀가 말리듯 말듯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때 다음 날 매일 아침 자신을 깨웠던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제자와 시작한 이 아침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오토 곧장 오토는 아니타와 루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소니아의 안전을 위해 매번 아침 순찰을 다녔던 오토 그녀가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6 months ago she passed away I was going to join her That's why I had them disconnect my phone But now I think she wants me to keep living I have things to do I'll take care of him I'll take care of him What we're doing is Excuse me Social media journalist You can't film this That's a public sidewalk Never told anyone about her diagnosis So how did you know? I'd have to check the records I'd have to check the records Private health records Getting illegal access to the medical records of seniors We're done We're done I got it I got it I got it We're done We're done We're done We're done We're done We're done Hi, Sonya Hi, Sonya Brand new little Marco over there He's the roof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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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ee what does it say It looks good, right? Okay It's your car Are you kidding me? Nope So you get from the Volkswagen 이날 마리솔 가족과 꿈같은 드라이브를 한 오토는 막내 마리코가 3살이 된 어느 날 아침 순차를 돌지 않죠 잠옷 바람으로 정신없이 뛰어가 마침 내 아내와 만난 오토의 손을 잡는 마리솔 그렇게 오직 친절만으로도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오토가 소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전세계 46개국 800만부의 판매 부수를 달성한 동전의 베스트셀러 오베라는 남자를 원작으로 한 2023년작 오토라는 남자입니다 세상에 분노하며 마음을 굳게 닫은 한 남자가 사람과 관계에 의해 그 문을 다시 열게 되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 톰 앵크스가 절절히 표현해낸 뒤 끝내 그 위로와 친절함을 관객에게 전파시키는 이 영화는 스스로 혼자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의무적으로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진다면 좀 더 신랄한 표현을 하는 스웨덴의 원작 영화 오베라는 남자도 한번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리며 항상 여러분과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영화 이웃이 되고 싶은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마스터였습니다